안녕하세요. 칠기조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돈 안 드리고 내 건강 찾는 법. 지은이는 강상빈, 발행은 평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건강이 전제되지 않는 장수는 고통일 뿐인데요. 이에 저자는 건강의 시작은 올바른 의식주 생활에서 비롯된다면서 인간의 욕심과 고집 그리고 무지로 인한 잘못된 생활습관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이로 인해 우리의 몸이 썩어가며 후손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세상이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의 저자 강상빈 박사는 30년간 친환경 유기농법과 자연과 환경을 살리는 생명운동을 이끌어오면서 직접 연구하고 경험한 지식을 이 책에서 모두 밝히고 있는데요. 공기 좋은 곳에서 좋은 물을 마시며 충분한 햇볕을 쬐고 자연시 제철 식사를 하면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생활을 하면 병에 걸릴 이유가 없다. 이것이 바로 건강 12088234를 실천하는 길로 노아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건강 12088234는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이틀 아프다가 3일 만에 자연산다는 말이고요. 노아스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며 함께 잘 사는 지속 건강한 삶의 형태를 말합니다. 책은 모두 4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 1부에서는 웰빙 건강을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공기, 물, 햇빛,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 2부에서는 소금으로 건강을 회복한다. 소금의 효능과 자연 치유력에 대해서 제 3부에서는 생명의 원소, 미네랄 건강법에 대해서 마지막 4부에서는 노아스 건강과 면역 밥상 원치, 건강 운동법 등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올바른 건강관리의 필수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내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미,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과거에는 건강이란 육체적 정신적으로 질병이나 이상이 없고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신체 상태를 말하였다. 그러다가 개인이 사회생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짐에 따라 사회가 각 개인의 건강에 기대하는 것도 많아졌기 때문에 사회적인 건강이란 측면에서 이와 같은 정의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건강이란 용어는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물리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현상이다. 이에 대해 의사들도 환자들의 70%가 정신건강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M70, B30의 의미는 우리의 건강은 정신건강이 70%, 육체건강이 30%로 구성되었다는 뜻으로 점점 더 복잡해져가는 현대사회는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되어 가고 있어 정신건강의 문제가 90에서 95%로 높아지고 있다. 정신건강 10개명 1. 항상 기뻐하며 긍정적인 생각과 시각으로 세상을 보자 2.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이웃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자 3.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많은 사람을 돕는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해 보자 4. 불량식품은 멀리하고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의 적당량을 즐겁게 맛있게 천천히 함께 식사를 해보자 5. 절대로 화를 내지 말자 기다리며 항상 상대를 배려하고 용서해 주자 6. 말 한마디가 죽겠지요 축복이다 칭찬하는 말 사랑의 말 은혜로운 말 즐거운 말 한마디로 축복을 주고받자 7. 시간 약속을 잘 지키자 항상 여유있게 가서 기다리는 습관을 갖자 8. 항상 웃는 모습을 보이며 유머 감각을 익히자 수시로 거울을 보며 웃는 표정을 짓자 9.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말고 원칙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살자 10. 낮은 자의 자리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자 나에게 이익이지만 상대방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아니하며 비록 나에게는 고통이고 손해지만 상대방에게는 유익을 주는 일은 기꺼이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자 건강에 좋은 공기란 어떤 공기일까 대개 좋은 공기란 깨끗한 공기라고 말한다 산이나 바닷가처럼 오염이 되지 않은 곳에 신선한 공기를 말하곤 한다 먼지가 없고 매연이 없고 가스 성분이 없으며 병원성 세균이 없는 즉 풍부한 음이온과 적절한 오종과 피톤치트가 풍부한 공기가 바로 좋은 공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55% 전후의 적절한 습도의 공기라야 더욱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다량의 원적 예성과 풍부한 음이온에 쉽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아토피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하여야 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실내 생활환경 즉 잠자는 공간인 집이 쉼과 회복이 있는 처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태적인 자재 흙과 자연 나무를 사용해서 집을 지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빌딩, 주택 건물들은 모두 콘크리트로 지어지고 나무가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화학물질을 투입해서 가공한 것이 태반으로 심해 처소의 실내 공기가 오염되어 있다 또한 가구, 벽지, 바닥재, 접착재, 페인트, 풀 등에서도 유해한 화학물질과 환경 호르몬이 발생되고 있다 이것들을 모두 자연 생태적인 것으로 바꿔야 건강할 수 있다 집안의 모든 재료를 자연 생태적인 것으로 바꾸고 나서 가족 전체가 병으로부터 해방된 사례는 많이 있다 집안이 화학물질에 계속 노출된 채로 사는 것과 노출되지 않은 곳에서 사는 것은 건강에 큰 차이를 가져다 준다 실내 습기가 많고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실내 온도 차이가 클 때 곰팡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이유는 공기 중의 수분이 이슬로 맺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슬이 생겨서 축축해진 곳은 곰팡이의 서식처가 된다 따라서 집안의 공기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태적인 자재를 사용해서 집을 짓는 것이며 또한 방 안의 환기를 자주 하여 곰팡이가 나지 않게 해 주는 것이다 가능한 한 자동차 매연이 없는 청정한 지역 큰 도로에서 2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생태환경적인 집을 짓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활동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삶을 선택해 보자 좋은 물의 조건 1. 유해물질이 없어야 한다 오염물질을 함유한 물을 섭취하게 되면 변비, 동맥경화, 관절염, 뇌졸증, 신장염, 당뇨병, 비만, 담석증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깨끗하고 순수한 물이어야 한다 2. 미네랄이 풍부하여야 한다 끓이지 않은 생수 속에는 용전산수와 미네랄이 풍부하게 틀어 있다 끓인 물을 화초에 주면 시들고 어항에 나오면 붕어가 죽는다 3. 알카리성 물을 마셔 체질을 알카리성 pH 7.4로 유지해야 건강 체질이 된다 4.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있어야 한다 5. 육각수 구조에 차가운 물을 마셔야 세포가 보호되며 노화가 방지되며 생명력이 향상된다 6. 좋은 기를 담아야 한다 7. 염소가 많이 함유된 수돗물은 피해야 한다 부득이 수돗물을 마실 경우 항아리에 하루 동안 받아 놓은 후 마시도록 한다 8.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반 청수기 역삼투합 청수기 생수에 미네랄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가능한 황토지장술을 만들어 마시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다 햇빛의 효능 1. 숙면 유도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을 생성시켜 불면증을 해소하고 잘 몸을 유지시켜주며 정신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준다 세로토닌은 신경전달물질로 기분과 수면, 기억력, 식욕 등에 관여한다 또한 멜라토닌도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밤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돼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아침에 꼭 20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받는 것이 좋다 2. 암 예방 비타민 D 합성으로 면역세포 생성을 통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 골연화증과 골다공증, 구류병 등을 예방한다 3. 우울증 완화 자외선 부족은 계절성 우울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특히 오랜 시간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거나 외출을 즐기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밖에 나가 햇빛을 받으면 우울증이 완화된다 4. 혈압과 콜레스토롤 수치 감소 피부가 햇빛에 노출될 경우 피부에 산화질소가 생성돼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낮아진다 또한 콜레스토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의 혈액순환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5. 뼈 건강 유지 좌외선이 강하지 않은 오전이나 늦은 오후에 가벼운 산책을 즐긴다면 뼈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된다 비타민 D는 체내에 흡수된 칼슘을 뼈와 치아에 축적시키고 흉선에서 면역세포가 생산되도록 도와준다 6. 뇌기능 향상 및 면역체계 향상에 좋다 7. 알츠하이머 위험성 감소 및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8. 햇빛을 받으면 생체 리듬이 개선되고 뇌혈류를 증가시켜 편두통에 좋다 9. 다이어트 체중 조절 효과가 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햇볕을 너무 오래 쬐면 해로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루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햇볕을 쬐고 햇빛이 강렬한 시간대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는 피하는 것이 좋다 10. 햇볕은 적절하게 쬐는 것이 좋다 11. 자주 숲속을 걷는 습관을 지니면 좋은 공기와 적절한 햇빛을 만끽할 수 있다 11. 소금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논리 의학계가 소금에 대하여 지나치게 오해하여 저염식을 강조하고 있어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암 환자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소금 유해성 논란은 부정확한 역학조사나 실체가 없는 주장이다 소금의 특성과 효능도 제대로 모른 채 일부 잘못된 실험과 편견에 기인하고 있다 과연 소금이 암을 유발하는 것일까 소금의 특성을 알면 소금이야말로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귀한 생명물질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소금은 혈액을 맑게 하여 암을 예방한다 물론 암의 예방 및 치료하는 기능이 탁월하다 물을 많이 섭취하면 각종 암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소금을 섭취하면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보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은 산소를 전달해주며 혈액이 탁해짐을 방지하고 혈류를 개선하여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암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두 번째, 소금은 지방을 흡착하여 배설하여 암을 예방한다 소금은 지방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소금을 섭취하면 체내 지방을 흡착하여 땀이나 소변으로 염분이 나올 때 함께 배출한다 지방이 배출되면 혈류가 좋아져 세포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됨으로 암이 예방된다 세 번째, 소금은 몸속의 중금속을 흡착하여 소변이나 땀으로 배설한다 과일, 채소를 씻을 때 소금에 담그면 농약 성분이 제거된다 농약 봉지의 주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잘못하여 농약을 먹었을 때는 소금물을 먹여 토하게 하라고 쓰여 있다 또한 소금 사우나를 하면 몸에서 역한 냄새가 나면서 중금속과 노폐물이 빠져나온다 인체가 중금속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소금을 섭취하여 면역력을 높이면 암세포를 사멸하기가 쉬워져 암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네 번째, 소금은 살균력이 있어 활성산소를 줄여 암을 예방한다 소금은 소독약보다 살균력이 10배 이상 강하여 소금으로 자주 입가심을 하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생선을 소금에 절이면 부패를 막을 수가 있다 소금을 섭취하면 살균력으로 인해 인체에 침입한 세균 바이러스의 활동을 잠재워 과립구의 증가를 억제시킬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활성산소의 증가를 막아 혈액의 탁해짐을 피할 수가 있어 암 유발을 막는다 다섯 번째, 소금은 암세포를 공격한다 항체 없이도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NK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때 퍼포린이라는 물질을 분비해 암세포를 공격하는데 이때 암세포에 염분을 주입해 터뜨린다 인체에 염분이 넉넉해야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된장의 항암성은 많은 역할 조사와 실험으로 밝혀졌는데 그 효능의 근원은 바로 소금이다 결과적으로 소금은 산소전달을 통해 암의 유발을 막고 면역력을 높여 암세포를 공격하여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소금 중독 자가 진단법 나는 과연 얼마나 짜게 먹고 있는 것일까 평소에 소금을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자기 자신이 진단해 보자 국, 라면 등 국물 음식의 국물을 다 먹는다 늘 음식에 정제된 화학소금이나 양념을 더 넣어 먹는다 젓갈이나 장류를 좋아한다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등을 자주 먹는다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자주 먹는다 위, 문항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소금 중독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제염을 사용한 모든 식품을 멀리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사용한 식품을 섭취하여야 한다 또한 감자, 고구마, 버섯, 부추, 바나나, 토마토, 키위 등 칼륨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즐겨 찾고 평소에 생수를 충분히 마셔야 한다 올바른 소금 사용법 인류와 가장 오랜 시간을 해온 조미료는 소금으로 기원전 6천년경부터 썼으며 동세양을 막론하고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 과거에는 단순히 바닷물을 증발시킨 천일염으로 조리해 즐겼다면 최근에는 소금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고 복잡하다 또한 소금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따라서 소금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요즘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전나트륨 소금이 등장했다 함초소금, 새송이버섯소금, 깻잎소금, 녹차소금, 송화소금 등이 있다 그러나 많은 가공소금의 원료가 국내산 천일염이 아니라 미네랄 성분이 거의 없는 수입염을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연이 준 귀한 선물인 소금을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 황토염, 주교, 히말라야 핑크소금, 안데스 미네랄 핑크소금을 알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미네랄의 중요한 역할 1. 뼈, 치아, 골겨, 연결조직 형성과 유지에 필요하다 2. 호르몬을 생성한다 3. 체내 물의 균형 조절로 탈수미 체액축척을 예방한다 4. 체액을 중화시켜 알카리성 pH 7.4를 유지한다 5. 비타민의 활성화, 비타민과 미네랄 상응효과로 건강을 유지한다 6. 세포의 침투압 작용을 조정하여 외부의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세포 내부에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한다 7. 영양소를 세포까지 운반 체내로 들어온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분해된 영양소를 혈액 등 체액 속으로 안정적으로 이동하도록 하여 영양소를 세포에 전달해준다 건강 12088234 달성 10가지 1. 좋은 공기 속에서 미네랄 생수를 충분히 마시며 햇볕을 적당히 쬐자 2.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을 피하고 무농약 재배 미네랄 참수파라 현미 잡곡을 섭취하자 3. 산야추효소를 최대한 하루 두 잔 이상 즐겨 마시자 또 효소가 많은 발효식품을 섭취하자 4. 정제된 흰소금, 흰설탕, 흰 조미료를 피하고 미네랄 소금과 미네랄 설탕을 섭취하자 5.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철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소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6. 선한 사업에 부하하고 나눠주기에 힘쓰며 동정하는 자가 되자 7.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사고를 갖자 8. 좋은 친구와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자 9.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자 10. 적절한 규칙적인 운동, 복식 호흡, 에코 힐링 워킹, 땀 흘려 일하는 습관을 갖자 10. 로아스 건강 지키기 핵심 전략 10가지 10. 돈 안 들이는 건강 경제 비결 10가지 10. 심양 건우 11.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자 12. 긍정적인 사고와 일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자 13. 자연과 가까이 지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좋은 물을 마시고 햇볕을 충분히 쬐자 14. 500식품과 가공식품을 금하고 자연의 제철 음식과 통곡식을 꼽고 씹어먹자 15. 미네랄과 효소가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자 16. 선한 사업에 부하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자 17. 좋은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18. 규칙적인 운동과 순리기열 체조를 매일 하고 땀 흘리는 일을 즐겨 찾자 19. 충분한 수명과 휴식을 취하자 19. 자신의 기대수명 목표를 정하고 겸손하고 근면하며 순리를 지키자 20. 건강 12088234 면역 밥상의 기본 원치 20. 균형 있는 식사를 하자 20. 균형 있는 식사란 정제된 500식품은 반드시 피하고 21.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섭취량은 조금 줄이고 21. 농약 성분이 없는 과일과 채소, 섬유질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다 21. 과거 채식 위주의 식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미국 영양학회도 22. 이제는 모든 연령에서 채식 위주의 식사를 지지하고 있다 22. 가공식품은 되도록 먹지 말고 자연식을 하자 23. 오늘날 암과 성인병이 급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23. 가공식품의 길들여진 잘못된 식습관에 있다 24. 실제로 음식을 통해 몸속으로 유입되는 잔류 농약과 식품 첨가물, 환경 호르몬 등은 암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24. 인체에 쌓이고 있는 독소를 배출하고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생명력 넘치는 자연식으로 밥상을 차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25.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자연식은 NK세포를 활성화하여 신체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 26. 따라서 제철에 자기 지역에서 나는 자연식을 하자 26. 소식은 필수 장수 조건이다 27.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많이 먹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27. 필요 이상의 음식을 무의식적으로 과식 및 폭식하고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른바 나잇살이 찌고 복부 비만으로 이어진다 28. 중년 이후에는 부족한 것을 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나잇살이 찌지 않도록 먹는 것을 줄이고 29. 배고픔을 즐기면 나잇살이 빠지고 면역력도 높아진다 29. 소식은 하루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며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천천히 조금 부족한 듯 먹는 것이다 30. 알칼리 환원수인 미네랄물을 충분히 마시자 30. 우리 몸의 호르몬이나 신호전달 등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물속에서 이뤄진다 31. 국물 음식을 통해 섭취한 수분 위에도 하루 1.5에서 2리터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31. 청량 음료나 음료수를 마신 후에는 반드시 마신 만큼 양의 물을 마셔야 한다 32. 전체 식품 통제식을 하자 신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본은 영양의 균형으로 현미, 통과일, 뼛째 먹는 생선, 깨, 콩, 잔새우, 멸치 등과 같은 전체 식품을 섭취한다 32. 사과, 귤, 배 등 과일도 껍질째 먹는다 33. 특히 포도는 씨까지 씹어 먹는다 33. 세계적인 영양학자 단 오마 씨는 통곡류와 정제곡류를 섭취할 때 몸의 반응은 천지차이다라고 전체 식품을 강조하였다 34. 정제된 흰쌀밥, 빵, 면 같은 밀가루 식품은 통곡류보다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이 부족하여 다양한 질병을 유발시킨다 35. 발화, 발효식품을 먹자 36. 주식은 반드시 발화시켜 영양가를 높인 무농약 발화현미, 발화 잡곡을 섭취한다 36. 또한 미생물의 작용 때문에 발효되고 숙성된 발효식품인 효소가 풍부한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료, 오이지, 치즈, 청국장, 낫도, 요구르트 등을 섭취한다 37. 특히 허약한 사람은 제대로 발효 숙성된 산야초 효소를 꾸준히 섭취하여 체내 효소 부족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하자 39. 고구마, 감자, 채소, 과일, 해조류, 버섯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한다 40. 식이섬유는 배변을 촉진할 뿐 아니라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며 혈액순환도 원활히 해주어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증강시킨다 41. 오미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자 42. 오미는 오장육부 가, 장기의 기능을 높인다 43. 신맛은 간의 기능을 높인다 44. 간, 쓸개, 눈에 좋다 45. 그러나 위를 나쁘게 함으로 주의하여야 한다 45. 식초, 매실, 오미자, 사과, 귤, 레몬, 키위 등의 식품이 있다 45. 체온을 높이는 식사를 하자 45. 사람의 체온은 건강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46. 체온이 1도가 낮아지게 되면 면역력과 대사량이 30% 떨어지게 되고 47. 체온이 1도가 오르게 되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지게 되어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47. 근육 또한 따뜻해야 여러가지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48. 체온이 따뜻해야 여러가지 소화장애나 생리불순 등의 증상을 예방할 수 있다 49. 특히 겨울철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50. 체온을 높이는 음식으로 따뜻한 국물, 따뜻한 차, 소화기간의 활동과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식이섬유가 좋다 50. 빵과 커피, 샐러드, 오렌지, 요구르트 등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음식은 모두 몸을 차게 만든다 51. 생강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체온을 올려주며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매운맛 성분이 풍부하여 냉증과 비만 개선에 좋다 51. 우엉, 연근, 당근, 무 등 땅에서 나는 뿌리채소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품이며 52. 후추, 마늘과 고추처럼 매운 재료들도 발환작용을 한다 52. 치즈와 같은 발효식품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자재다 52. 반면 바나나, 망고 등 열대과일, 찬음료와 우유, 두부 등 흰색 음식, 과자, 설탕은 몸을 차게 한다 53. 체온을 높이는 음식을 섭취하여 항상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자 54. 암세포는 높은 체온을 싫어한다 54. 건강 120-88234 실천 12가지 55.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긍정적인 사고를 갖자 55.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자 55. 자연으로 돌아가자 55. 좋은 공기와 미네랄물을 마시며 숲속을 걷고 햇볕을 쬐자 55. 디톡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위, 장, 간을 깨끗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하자 55. 500식품 흰쌀밥, 흰 밀가루, 흰 설탕, 흰 소금, 흰 조미료를 멀리하고 바라 현미자국밥과 미네랄 소금을 섭취하자 55. 뇌세포를 죽이는 다섯 가지 56. 술, 담배, 커피, 약물, 전자파에 중독되지 말자 56.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높이자 57. 유산소 운동, 걷기, 기열 순환, 촉진, 손 박수 57. 하루에 알칼리완 수소수, 미네랄, 지장수를 2리터 이상 마시자 58. 부부간의 상호 항상 행복감을 주도록 하자 59. 또한 가족 간의 긴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59. 좋은 친구와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60.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자 61. 기대 예상 수명을 정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실천하자 61.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를 멀리하고 농약과 화학 첨가물이 없는 곡류 62. 무농약 채소과일, 무항생제 육류의 균형 있는 식단을 차리고 63. 특히 미네랄과 효소가 풍부한 식품을 즐겨 섭취하자 62.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자 63.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64. 욕심을 내려놓고 과로하지 말자 64.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돈 안 드리고 내 건강 찾는 법을 보내드렸습니다 64.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세요 65. 감사합니다 65. 감사합니다 65. 감사합니다 65. 감사합니다 66. 감사합니다 64. University of Black